최고의 대학 강좌를 무료로 오픈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유다시티 같은 데 보면 전단기술분야의 입증을 위한 기술교육 측면에서의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 같은 데서도 이제 작은 말레임기라든지 세국도 이런 데서도 굉장히 지금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달에 우리하고 일본의 제이북, 마레이시아, 태국의 태국목하고 탐자관의 기록이라든지 그걸 통한 거 대학은 부활하지 않게 말아야죠.